6번 볼게요. 이번엔 열오염 나왔습니다. 이 열오염의 수중생태계 변화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영향 중에서도 생태계, 즉 생물에 미치는 영향 네 가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열오염이라는 거는 이런 제철소, 그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여기서 엄청 고온의 온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식힐 때, 그죠? 이럴 때 우리 냉각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물을 부어서 식히는데 그 식힌 물은 그러면 엄청 온도가 올라가 있죠. 얘를 그냥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냉각수예요. 그러면 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열 때문에, 이 냉각수의 온도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미치죠. 즉 바로 바다로 그냥 내보내면 해수 온도가, 수온이 상승하는 거죠. 수온이 상승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이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익숙한 온도는 20도 정도, 혹은 10에서 20도 정도 그죠? 10에서 30도 정도에 적응이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사막에 가서 50도 이상인데 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든가 포유류 등은 이게 항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어류라든가 양서류들은 변혼동물이라고 그러죠. 파충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자기 몸의 온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류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온도 변하는 만큼 자기 온도가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체온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몸도 40도만 넘어가도 열이 나서 4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몸속에 있는 단백질로 된 것들이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단백질이 막 응고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요. 그 온도 맞춰서 자기 온도가, 자기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체온 때문에, 그죠? 그 온도 때문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 상승 때문에, 직접적인 수온 상승 때문에 어류가 죽어요. 이게 어류 폐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온도가 상승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우리 기체 용해도는, 그죠? 기체가 물속에 녹으려면 녹는 정도가 기체 대신에 이거를 산소가 녹는다고 봅시다. 산소가 물에 녹아있는 걸 우리가 디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디오가 더 많이 녹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를 높인대요. 반대로 기체가 다 그냥 밖으로 나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이다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온도 낮으니까 탄산이 그 안에 많이 녹아 있어서 우리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상온에다 내놓으면 김 다 빠지죠. 그게 기체 용해도가 올라가서 용해도가 낮아져서 탄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디오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디오가 물고기들한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높아지면 각종 우리 병원균들도 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물로 전달되는, 물을 매개체로 전달되는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역시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런 세균이라든가 플랑코 등 작은 미생물들은 엄청 잘 번식을 하죠. 그래서 얘가 급증을 해서 역시 또 수중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중 생태계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 영향에 보면 안개만이 끼는 거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공동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수온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증가해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읽는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활성탄에서 활성탄의 흡착재생법과 활성탄 재생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는 활성탄 재생방법 뭐 5가지 적어봐라. 이렇게 종류를 물어봤다면 이 문제는 이 각각의 종류마다 얘가 뭐야? 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건식가요. 한번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건식가요. 가열을 하네? 습기 없이 가열을 하는 건가 봐. 그죠? 그 다음에 약품 재생. 어떤 약품을 넣어서 떼내는 건가 봐. 정기화학적 재생법? 정기적으로 어떤 정기를 가해서 떼내는 건가 봐. 생물학적 재생법? 이거 미생물 붙여서 분해시켜서 떼내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재생이라는 거는 흡착된 애를 떼내는 거. 탈착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말로 옮겨보자고요. 건식 가열이라는 거는 온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700에서 1000의 고온으로 가열이니까 연소를 시켜서 날려보내는 거. 희발시키는 거더라. 그 다음 약품 재생법은 이런 약품들. 그죠? 산알카리 유기핵무들을 가지고 떼내는 거네요. 맞죠? 그죠? 전기화학적 재생 방법은 전기분해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방법은 붙어있는 이 흡착물을 미생물이 먹어서 치우는 거예요. 그죠? 분해해서 재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흡착재생 방법 이거 말고도 여러분 또 뭐 혼식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수세법도 있죠. 그죠? 혼식산화는 뭐냐면은요. 이 활성탄 슬러리를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주고 온도를 높여서 역시 산화분해시키는데 건식산화와 혼식산화의 차이가 뭐냐면 건식 같은 경우는 온도만 높여서 그냥 날려보내는 거라며 혼식산화는 이 정도 700도씨 이상의 온도가 아니라 200도로 조금 약간은 낮은 온도지만 압력을 가해서 좀 더 탈착이 잘 되도록 하는 거다. 그 차이가 있어요. 수세법은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8번 볼까요? 호소나 저수지. 그죠? 이거 호소수죠? 고여있는 물. 호소수를 치수원으로 했을 때 고려사항 4가지 쓰시오. 이것도 여러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치수원 선정식 고려사항. 당연히 여러분 어떤 상수, 식수를 우리가 상수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부터, 여기를 어떤 물을 쓸까, 어떤 물을 재료로 쓸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상수도의 3대 요소가 있죠? 바로 수량, 풍부한 수량과 수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어야 돼요. 이게 3대 요소는 수압인데 수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압력을 줘야만 물이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이 수압이라든가 경제성을 생각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수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관을 조금 깔려면 소비지에서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수압을 전기로 주잖아요. 그죠? 펌프를 이용을 하는데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동력 주지 않아도 내려오죠. 반대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물을 주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펌프로 우리 전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위치한 게 좋죠. 그래야 그냥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